여러분 안녕하세요. 빈주예요. 제가 오늘은 라피아에서 하는 제 1회 뷰티 챌린지를 하러 왔는데요. 제가 저번에 여기 보면 이 사진을 찍었던 데예요. 근데 오늘은 생홀로 와서 공주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고 이따가 아까 그 사진처럼 드레스를 또 입고 보안관도 쓰고 이제 공주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생홀로 왔기 때문에 화장을 먼저 해볼게요. 먼저 스킨으로 한번 닦아주고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 그 구달 청귤 세럼인데 이게 같이 샀더니 무슨 샘플 요만한 걸 적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들고 나와야 돼서 이걸 들고 다녀왔어요. 렌즈를 먼저 낄게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앞이 안 보이면 화장을 못해갖고 피코 화장을 먼저 해줄게요. 이거는 닥터엘씨야에서 저번에 받은 건데 열심히 잘 쓰고 있는 거이죠. 피부 화장을 다 했고 컨실러를 살짝 발라줄게요. 이거 크리오 또 꼬만 거 다음날 괜찮을 것 같아서 다크서클만 살짝 가려줄게요. 요새 학교를 다니니까 다크서클이 막 늘어나서 이렇게 다크서클을 가려줬습니다. 후 화장을 했으니 볼터치를 먼저 해줄게요. 이거 볼터치를 빡세게 해주겠습니다. 볼터치만 하니까 되게 막 술 취한 이상한 사람 같다. 시작해서 이렇게 작은 걸 잡아가고 문화당 마지막이라고 그래가지고 헤딩을 해주겠습니다. 트레이밍에 콩글로만 콜롤을 해줄게요. 포도те 365 voices pół살 spiders 5개 10분정도 11분정도 턱을 쉐딩을 해줄거에요. 사진을 찍을거기 때문에 빡세게 쳐주겠습니다. 턱만 해주면 어떡하니까 이마 라인도 다 같이 해줄게요. 눈썹을 그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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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세요. 경계가 생기면 기사하니까 잘 쳐주고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릴으로 그릴으로 그려주세요. 눈썹을 항상 일자로 그려주세요. 눈썹 invitation 라인은 펜슬로 힘이 조금씩ità 어머니 앞쪽은 연한 색 вп장으로 채워드리고 뒤쪽은 진한 걸로 채워줘서 눈과 재채감 약간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뒤쪽은 진한 걸로 채워야겠어요. 엄청나게 강렬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짠 눈썹 완성! 그럼 우선 입술을 먼저 발라줄게요 지금. 입술을 바르고 눈 화장을 약간 맞춰서 잡아가는 열심 나을 것 같아서 입술은 외모 그라데이션을 줘서 해줄게요. 이제 눈화장을 해줄게요. 눈화장은 이 올 써줄 거예요. 3CE 아이 팔레트,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먼저 제일 가벼운 색으로 베이스만 깔아주고 그리고 약간 은은한 핑크색으로 눈두덩이에 베이스를 한 번 더 깔아줄게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핑크 핑크 핑크한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서 일단 눈 꼬리 쪽에 음영을 먼저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반짝반짝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맞추기 편할 것 같아서 눈 뒤쪽에 어둡게 해줄게요 아까 했던 걸로 잘 문질러줍니다 원래 이 정도까지 하면 평소에 하고 다니는 화장이 되는데 오늘은 공주님이니까 반짝반짝한 걸 많이 이만큼씩 얹어줄 거예요 뭔가 반짝반짝해 보이는 이 아이를 핑크 핑크 반짝반짝 눈 여기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아까 그걸 확인했지만 음영을 준 거랑 반대로 얘는 뭔가 반짝반짝하면 눈이 커보이지 않을까요? 가운데에다가 가운데 위주로 발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퍼뜨려주면 생각보다 안 반짝이는 결과를 얹었네요 더 반짝반짝해 보이는 아이 반짝반짝 반짝반짝해 보이는 아이입니다 컬러그램톡 밀크 영롱 섀도우 요새 약간 펄 바를 때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이거 원래 립브러쉬거든요 근데 약간 펄 바를 때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요새 이 립브러쉬로 펄을 바르고 있어요 아까 발랐던 내 눈두덩이 위쪽 게다가 오 오 최고 이거 펄떼기 최고 오늘은 펄을 한가득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제가 눈에 올릴 수 있는 모든 반짝이를 올릴 겁니다 언더에도 반짝이를 좀 발라줄게요 텔리오 팔레트에 있던 제일 핑크핑크 하얀 애를 눈 언더에다가 발라줄게요 약간 데일리하게 바르기 좋은 펄인데 오늘은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일단 반짝반짝이를 한 번 더 올려줄 거예요 얘를 언더에 살짝만 더 올려줄게요 눈 밑이 반짝반짝거려줍니다 애교살이 좀 더 빵빵해 보이지 여기 살짝만 음영을 더 잡아줄게요 이렇게는 커 보이는데 이렇게 나고 보여가지고 좀 더 진한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계속 어둡고 빨간 애로 뒤에 좀 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아이라인을 지구 끝까지 올리겠어 눈은 커 보여야 해 그리고 지금 섀도우를 미안한 발라줬는데 언더 여기 삼각존에도 음영을 줄 거예요 근데 뭔가 너무 어두운 건 싫으니까 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면 더 눈이 커보일 수 있겠죠? 귀여워? 보통 그러다가 이 정도면 될 거야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얼마 전부터 쓰고 있는 건데 삐아 거 갈색으로 그려줄게요 점막까지 체조기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눈 꼬리 쪽부터 위주로 해가지고 그려줄게요 진짜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어 마지막으로 뷰러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한쪽 뷰러를 하고 반대쪽 뷰러를 하면 올려놓은 게 터질 수 있어 바로바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가 많이 안 바르고 튀지도 않게 살짝살짝 살며시 살며시 해주겠습니다 반대쪽 마스카라도 해줄게요 자 마스카라까지 해줬어요 자 마스카라까지 사장은 끝났습니다 사장을 다 하고 머리를 하기 전에 드레스를 먼저 고르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드레스를 고르러 가봅시다 짜잔 뭘 입으면 마음에 들.. 뭐가 이쁠까요? 뭐가 이쁠까요? 뭐가 이쁠까요? 밝은 계열로 입고 싶어요 아니면 어두운 계열로 입고 싶으세요 저요? 네 빨간 거 한번 입어봤고 하얀 거 한번 입어봤고 까만 걸 입을까요? 넓을 입으시면 될 거 같아요 까만 걸 입을까요? 두 번 입어봤으니까 좋아요 저는 이걸 하기로 했어요 치렁치렁한 거 그래서 그러면 머리를 할 건데 어차피 까만색이어서 머리 잘 안 보일 거 같으니까 그냥 살짝 안쪽만 안쪽으로 마는 걸로 옷을 까만 걸 입길래서 막 안 보일 거 같길래 그렇게 많이 그냥 밑은 C컬로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머리가 좀 끊어져서 머리가 너무 이상해 머리가 다 끊어져서 머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누구나 머리가 너무 이상해 가지고 zambo 한 번 더 살려줄게요 이 정도면 괜찮은 머리가 된 것 같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이제 귀걸이랑 원관을 고를 거예요. 뭐 할까? 1번 2번 3번 4번 아 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아 저 이거요. 귀 엄청 많이 뚫려 있어서 제가 이게 귀지로 되어 있어서 귀 안 뚫으신 분들도 다 쓸 수 있대요. 이번엔 목걸이를 골라볼까요? 1번 목걸이 1번 목걸이 2번 목걸이 3번 목걸이 중에서 저 귀걸이가 무슨 색인가요? 골드 색상이요. 그럼 목걸이도 금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목걸이랑 귀걸이까지 일단 했고요. 왕관을 고를 거예요. 왕관 최고 반짝이는 거 최고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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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최고 깨앙 1번 왕관 2번 왕관 아아 2번 좋잖아 2번 왕관 1번 왕관 2번 왕관 2번 왕관 어 저 이거요. 1번 왕관으로 하겠습니다. 짜잔 공주가 되었습니다. 약간 머리가 생각보다 잘 보이네. 안 보일 줄 알고 대충 말았는데. 괜찮아요. 포토샵으로 잘 해주시겠죠? 전 믿어요. 3번 왕관 그래서 약속은 따뜻한 소스 어떤 요리 요리 끝 이렇게 더 바로 밥 밥 저는 셀카를 찍을건데 자 여기 거울이 있는 1번 포토존 다음 포토존을 찾아서 가봅시다 자 여기가 또 포토존이라고 하는 잠깐 카메라를 내가 ㅋㅋ 자 여기 3번 포토존이에요 3번 포토존이에요 자 이제 아까 탈의실에 있던 전신 거울에서 또 찍을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는 탈의실인데 여기 이만큼 시퍼런 거울이 있기 때문에 전신 사진을 또 찍어줄 거예요 사진은 여기까지 찍겠어요 왜냐면 코 잠깐 사이에 제가 몇 장을 찍었냐면 이만큼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그만 찍어도 됩니다 제 사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되고 있나요? 원본 보여줄까요? 아니요 거긴 안 찍을 거예요 포토샵이 다 돼갈 때쯤부터 저쪽을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럼 원고는 편하게 보다 너무하다 이렇게 포토샵 하는 거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저건 난데 지금 뿌옇게 나옴으로 보여줄 수 있지 포토샵 제 팔뚝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 팔뚝이 줄어들고 있어요 칼뚝이 열 많아 드디어 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거도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도 3개로 해가지고 자이너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정말 간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되게 어떤 컨텐츠로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공주라고 이렇게 딱 컨텐츠를 주어주신 라피아 뷰티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소품이랑 이런 옷이랑 소품 같은 것도 다 제공해주시고 악세서리도 정말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한번 저처럼 공주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